파인 테크닉스가 작년 인적 분할한 파인 엠텍의 주식 61만 주가량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식은 나왔습니다.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확대를 했는데 주식 물량을 어디서 받아왔냐면 이제 파인 엠텍의 대주주인 홍성천 회장의 가족회사라고 할 수 있는 코데스에서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파인 테크닉스 안에서는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 특이한 점은 사실은 파인 테크닉스가 파인 엠텍을 원래 갖고 있던 회사인데 일단 회사의 사내 부인이었는데 이거를 작년 10월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파인 엠텍이 이제 작년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인적 분할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파인 엠텍이나 파인 테크닉스나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유는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이 확대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확대되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힌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첩이죠. 경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야는 KH 바텍이 거의 많은 물량을 갖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는 파인 엠텍이 물량을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주목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인적 분할을 했는가라는 의문인 거고 그리고 이번에 코드에서 물량 60만 주를 갖다가 파인 테크닉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파인 테크닉스가 가져간 물량의 상당수도 파인 엠텍이 이제 11을 발행을 했는데 11을 발행하면 일정 이상 되면 당연히 이제 보통주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주 전환한 물량은 다시 또 파인 테크닉스가 가져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구도를 왜 굳이 했는가라는 게 의문인 거고 그렇다면 이런 회사는 사실은 좀 이렇게 평가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지배구조를 꼬면서 하는 기업들은 뭔가가 좀 이렇게 숨기려 하는 것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만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LG전자가 2009년부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종업계는 어떤 기업이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굳이 내부 정보가 아니어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2000년도 후반부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마트폰을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지 못하고 그냥 그 패스의 사양을 접었는데 가장 큰 기술적 난점은 이제 폴더블 화면을 접었을 때 생기는 그 기물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LG전자가 결국 접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걸 해결하고 삼성전자를 내놨는데 구글이 올해 이번에 내놨다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똑같은 분야에 생겼죠. 그러니까 이 분야는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어쨌건 구글이 내놓으면 기존에 어떤 기존에 있던 삼성에 납품했던 파인 엠틱이나 케이지 바텍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화이나 중국 기업들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 시장은 확대 기조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파인 테크닉스와 파인 엠틱의 좀 약간 어지러운 지배구조는 감점이다. 이걸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콘텐츠 엔터주를 매도한 국민연금과는 반대로요. 모간 스탠리는 지금 JYP 엔터의 주식을 약 174만 주가량까지 확대를 했다. 2,200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엔터가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가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간 스탠리 같은 굴지의 해외 기업이 해외 투자 기관이 JYP 엔터에 대해서 5% 이상 지분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린 모간 스탠리 자체는 아니고 모간 스탠리 CEO 인터내셜이라 해서 모간 스탠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있는 회사가 JYP 엔터에 투자를 했고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모간 스탠리도 사실은 영국에 있는 모간 스탠리 CEO 인터내셜입니다. JYP 엔터에 대해서 원래 173만 주를 4.89%를 6월 27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5%가 아니니까 공실무가 없었죠.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모간 스탠리 같은 굴지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계 곳곳에 있는 법인이 수시로 매수 매도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5% 넘은 줄 몰라서 공실를 안 했다고 좋게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좋게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4.89%까지 6월 27일을 갖고 있다가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6월 28일 날 5.02% 그러니까 5% 넘었으니까 공실무가 발생했죠. 그랬다가 또 다른 데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매도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4.9%를 갖고 있다라고 공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9%를 갖고 있다는 5% 미만이니까 5% 미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을 확 팔아버려도 공실무가 없습니다. 이 점은 좀 불안한 요소이고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건 스탠리 인터내셜 CEO는 예전에 2주만 보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2주 보유했다가 아니다 싶어 주식을 갖다가 지분을 갖다가 축소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건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엔터주에 대해서 너무 좋은 성장세가 보이니까 이번에 모건 스탠리 CEO도 그런 맥락에서 장기 보유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JIP 엔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보통 얘기하는 기존에 4대 기획사가 있는데 JIP 엔터는 YG, SM, 하이브든 4대 기획사가 있는데 JIP 엔터는 4대 기획사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출범한 기획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 중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한 기획사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뭐냐면 어떤 창업주나 CEO가 연습생이나 누구를 봤을 때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저 친구 잘할 것 같은데 데뷔시키자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의가 있고 임원회의가 있고 임원회의에서 이 앨범에서 첫 번째 내세울 곡은 무엇이다라는 걸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주가나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점이고 이 때문에 JIP 엔터가 일찌감치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목을 받은 것이 올해 YTD, 올해 수익 성장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올해 수익 성장률을 보면 JIP 엔터가 102%, YG가 70%, 하이브가 65%.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제일 늦은 SM이 44%입니다. SM은 그나마 올해 카카오랑 하이브 사이에 여러 가지 경영과 분쟁이 붙으면서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 JIP 엔터는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4대 기획사 중에서 어디를 픽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JIP 엔터가 유력하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이 체질화됐으니까.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매출과 주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예계획사라는 건 똑같은 풀에, 왜냐하면 한국인을 상대로 기획을 하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누구를 연습생을 채택하고 누가 어디서 대비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이걸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이냐는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JIP 엔터가 중요하고 이번에 주목하게 된 큐브 엔터의 여자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아이들의 한 명이 원래는 YG의 블랙핑크의 연습생이었습니다. 연습생이었다가 이런 맥락으로 연습생이 나온 다음에 큐브 엔터가 넘어간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사실 빌빌 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인적 자원을 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린다면 이걸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JIP 엔터가 눈여겨봐야 할 기획사다,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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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